안녕하십니까 증경수입니다. 오늘 만남에는 귀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 두 분은 장애인을 위해서 뭔가 큰일을 해보겠다고 조직 속에서 큰일을 하는 역할 주인공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해왔고 앞으로는 새해를 맞아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지 해야 할지 몇 가지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갑진연에 두 단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먼저 장애인 고용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오남주 경영본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을 양쪽에 모시게 되니까 제가 어리둥절합니다마는 두 분 좋은 말씀 부탁합니다. 먼저 차정훈 이사에게 여쭤보죠. 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 30여 년간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고용노동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주로 해왔습니까? 네 소개하신 대로 저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50명 조직으로 출발해서 현재 2024년 현재 1450명의 조직으로 크게 확장돼서 그 인원의 확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예전에 우리가 의무율이라고 하는데 고용의무율이 그때 1.0%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공공기관은 3.8% 그 다음에 민간기관은 3.1%라는 고용의무율을 정말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켰고요. 거기에 따르는 장애인고용도 대폭적으로 증가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21년 9월에 고용촉진 이사님으로 우리 차정원 이사가 부임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젊어 보이는데 벌써 나이가 많으신 것 같구만. 그런데 고용촉진 이사로서의 주요 업무가 주로 뭐였는지 궁금해요. 장애인고용공단은 크게 이사장님 밑에 두 개의 양 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기획관리 이사가 있고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고용촉진 이사 두 파트가 있는데요. 저는 장애인고용촉진 주요 업무에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객으로 서비스를 주거나 서비스 대상으로 주로 하는 파트가 장애인이 물론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주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와 장애인 사이에 지속적인 일자리를 유지하는 장애인 고용 안정 부분에 크게 세 파트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면 사업을 다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질문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993년 3월에 차정원이 사는 공단 대리로 입사를 해서. 맞습니다. 이게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그래가지고 본부 근로지원부장 또 통부지사 취업부장 이런 보직을 쭉 거치셨고 고용촉진 이사로 현재 부임을 하기 전에는 공단 기업서비스 국장을 여기 마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고용촉진 이사가 총괄하는 파트가 세 파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장애인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기업이고 또 이제 안정 부분인데 아까 제가 두 번째 담당했던 기업서비스 국장을 담당했는데요. 기업서비스국은 실은 이제 공단의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이제 고용 부담금을 걷는 사업을 그 부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8천억의 예산의 부담금을 걷는 그런 사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게 이제 고용을 못해서 부담금을 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고용을 잘 하시게 되면 고용 장려금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한 2천8백억 정도의 또 장려금을 주는 그래서 공단의 주요 사업의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들이나 공공기관들이 고용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못 찾을 때 그런 컨설팅을 해주는 또 고용 컨설팅 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단의 대표적으로 장애인 다수고용 모델인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를 기업서비스국 국장 시절에 담당을 했었고요. 지금도 그거는 아까 고용촉진 이사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또 세 가지 국을 또 총괄하고 있는 이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단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에 우리 차정원 이사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돼 있어요. 무슨 역할을 했길래요? 그게 이제 2019년도입니다. 제가 그때 근로지원부장이었을 때 이게 근로자분들이 민원이나 아마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에서 많은 고충들이나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고용센터나 노동부로 찾아가기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있었고요. 그거를 저희가 모델로 삼아서 그 모델을 받아들여서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 한 곳에 인원이 한 3명에서 4명 정도 근로하는 그런 근로자 지원센터인데요. 그렇게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도입해서 지금 이제 각 지사나 지역본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장애인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또 임금차별 부분, 부당행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조금 위탁받아서 지금 수행 중에 있고요. 전국에 6개의 근로자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 오남주 본부장과 대화를 좀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장애인 개발원은 장애인 복지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장애인 개발원은 보건복지부산화죠? 네, 보건조산화입니다. 보건복지부산화의 재단 법인인데 1989년에 설립이 됐더군요. 그래서 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 후속기구로 출범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발원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발전해오면서 해온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중요한 거 있으면 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989년도에 장애인올림픽이 끝나면서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접연학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 당시에 복지부산화의 한국장애자복지체육회라는 게 89년도 4월에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장애인 스포츠나 그리고 이제 국제대회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대회를 거치면서 그 당시에 장애인 복지 축의 한 축으로는 문화예술 사업도 했고 그리고 장학사업도 했고 그리고 한쪽으로는 장애인 선수들을 육성하고 발부를 하고 그리고 연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들을 쭉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되면서 저희 기구 중에 직원들이 일부가 부처 간의 협의로 인해서 문체부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2007년도에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새롭게 저희가 설립이 돼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그 당시 출범할 당시에는 정부에서 우리 장애인개발원이 정책개발의 중심기구로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를 좀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시키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라는 걸 도입을 해서 우리가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임산부나 누구든지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접근할 때 접근할 때 어려움이 없이 다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인증제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인증제도 기관만 하더라도 9개 기관인데 그중에 저희 장애인개발원이 대표 인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한축은 그리고 이제 또 한축은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우선구매 그거를 총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2007년도 이후에 그 법이 생기면서 지금 현재는 생산시설로 지정된 곳이 한 78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재단체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1%를 우선구매 비율로 그걸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0.2%씩 향후 5년 동안 그렇게 해서 1%에서 2%로 올려야 상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장애인들이 자립을 조금 더 소득보존이나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하고 또 한축으로는 저희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사업을 또 수행을 하고 있고 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공공일자리 영역에서 저희가 다양한 신규 직무를 개발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10년 동안 우리 발달장애인들은 언어소통에 있어서 조금 자기 의사표현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분들을 위한 벌도의 지원체계를 갖춰달라고 얘기해서 2013년도부터 저희가 우리 개발원 내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라는 걸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는 동안에 2015년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지원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계기로 2016년부터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 단체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생겨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장애인 정책을 수관하는, 주관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지금 거듭나고 있고요. 저희는 장애인복지법 29조 2에 의해서 설립된 지단법인이긴 하지만 공공기관이기도 합니다. 오남주 경영본부장께서는 여기 오기 전에는 어디, 개발원에 오기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아, 네. 저는 장애자 복지 체육회 시절에, 89년도에. 오, 그러니까 장애인 체육기구에 있다가. 네, 네. 그래서 저희 법인이 이제 세 번에 이제. 설립이 되니까 일로. 네, 네. 그래서 법인이 해선이 안 되고 초기부터 설립이 되어 있었고 그게 이제 세 번의 명칭 변경, 그다음에 기능 강화 이러면서 2007년도에 상근 임원제로 해서 조직이 좀 더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정책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인증 평가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애인 정책을 서포팅하는 중심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장애인 정책을 천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개발원에 올 때의 첫 지위는 뭐였어요? 아, 그 당시에는 제가 기획, 그 당시에는 기획팀장으로 있었고요. 그 때부터 직급이 높았구만. 아,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저희는 조직이 공단처럼 이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출발할 때는 한 40여 명, 50여 명 정도였다가 지금은 한 10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10배 정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체중증,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슈가 계속 생기면서 긴급돌봄 사업이라든지 체중증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저희가 이제 그쪽에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개발원은 3본부, 경영본부, 사업본부, 그다음에 정책본부 있고 중앙장애아동발달센터가 있어서 3본부 1센터를 중심으로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밑에. 개발원에 그러면 이런 지원센터가 전국 시도에. 네,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한 개소씩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2016년부터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지역센터에는 직원들이 한 15명에서 25명 내외, 한 30명 내외로 지금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 17개 센터 중에 한 곳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요. 인천 지역센터는 인천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16개 센터는 저희 장애인개발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차이사에게 또 질문을 던져봐야겠네요. 장애인고용공단은 그러면 전국에 몇 군데 시도별로 되어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 저희가 22개 전국 지사가 있습니다. 지사가 있고 지금 이제 올해 24년에 이제 경남 서부지사를 지금 개소 준비 중에 있어서 총 이제 23개의 지사가 있고요. 23개 지사는 이게 이제 지사 명칭이 아니고 이제 지역본부 단위로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대전지역본부, 대구, 그 다음에 부산, 광주 이렇게 6개 총 지역본부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지사들이 속해서 있습니다. 23개가요. 네, 그래서 6지역본부에 이제 17개 지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사 단위는 그렇습니다. 이 공단의 장애인고용포털 워크투게더라는 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 워크투게더에 과연 어떤 형태로 몇 개가 운영되고 있는가요? 네, 워크투게더는 이제 이게 영어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한국어로 이제 표현하면 함께 일하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희가 그런 슬로건 할 때도 함께 일합시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초창기에 저희 입사했을 때 그 슬로건이 잠깐의 관심보다 평생의 일터를 이런 슬로건을 줘서 저희가 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23개 지사를 말씀드렸는데 23개 지사는 전국의 오프라인을 통해서 장애인분들이 찾아오시고 또 사업주들도 찾아오셔서 그렇게 취업 알선을 이렇게 오프라인을 위주로 취업 알선을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워크투게더는 이게 사이버 공간상에 있는 포탈 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포탈에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그게 이제 저희가 23개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접근성 차원에서는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인터넷이라는 어떤 포탈 자체가 접근성이나 아니면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 없이 누구나 접속해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고요. 장애인분들은 거기 포탈에 등록하셔서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들을 사진하고 이렇게 첨부해서 놓고 그거를 올려놓고 또 사업주들은 자기들이 고용하려고 하는 직무나 그런 특성들을 거기에서 기술해놓고 올려놓으면 그게 이제 매칭되는 작업들을 포탈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수라는 포탈은 이제 딱 하나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정말 전국에 많은 장애인분들이 장애인 본인들이 일하고 싶은 거를 자발적으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운영 중에 있는 포털입니다. 그러니까 직업능력개발원이라는 어떤 조직을 전국에 다섯 군데 정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뭐 장애인들의 기숙형 잠자고 먹고 하면서 훈련을 받는 네, 맞습니다. 장애인들이 움직이기 힘들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배려의 차원에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나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아까 지사는 직접적인 취업 알선의 공간이라고 하면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다섯 개의 직업능력개발원은 실은 보통 이제 1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조금 집중적으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 이게 다섯 개밖에 안 되니까 출퇴근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직업능력개발원도 대구나 대전에는 있는데요. 부산이나 또 일산이나 지금 전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숙을 통해서 장애인분들이 조금은 근거리에서 또 저녁 시간이든 아니면 아침 시간인 듯 또 중간에는 수업 시간이 있으니까 수업 외에도 아침 저녁 시간에 정말 자유롭게 본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훈련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전국에 다섯 개를 두고 있고요. 최근에 한 군데를 더 경기도 동탄에다가 지금 올해 말에 올해 말에 이제 준공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인들, 장애인들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고용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직업 훈련이 필요한 거니까 직업 훈련을 완수한 고용인, 소위 말하자면 장애인들에게 직업 알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능력이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아까 23개의 지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본인이 상담도 하고 알선을 받아서 취업이 되면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조금 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좀 더 학습을 하거나 훈련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약간 욕심이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기존에 갖고 있는 능력이나 역량을 바로 발휘될 수 있는 회사를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게 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러면 그거보다 더 부가가치 파트가 있으면 그걸도 학습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직장, 나은 직장으로 가겠다 그러면 본인들의 시간을 1년 정도로 거기다 투여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본인들이 나은, 본인들이 원하고 본인들이 희망하는 쪽으로 가려고 할 때 그런 기숙형의 직업능력 개발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보 문장께서는 이 개발원의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무슨 평가라든가 인정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담당을 합니까? 제가 직접 담당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사업본부, 일정 부분은 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일정 본부는 정책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장애인 복지 사업에 평가를 하는 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수준이, 장애인 복지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수준을 좀 제고하고 이르기 위해서 정부하고 같이 해서 평가의 인정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을 통해서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229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되는 곳을 저희가 매년 모니터링하고 평가 지표를 만들고 평가위원들을 통해서 계속 피드백을 주면서 장애인 복지 사업의 어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저희가 아까도 모두의 설명을 드렸다시피 장애물 없는 인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려 프리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도로, 공원, 지하철, 철도 이런 것 같이 모든 것들을 모든 시설물을 다 인증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시설 확인을 한다는 얘기예요? 뭘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BF 인증이라 해서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이건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복지TV 이 건물을 들어오기 위해서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임산부나 이런 분들이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턱이 없거나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화장실에 편의실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거보다 좀 더... 요즘은 왜 전동휠처도 많이 사용하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폭이나 이런 것들이 법으로는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데는 좀 일정 부분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를 BF 인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많이 좀 학대를 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의무시설입니다. 의무적으로 다 그걸 BF 인증을 받아야 되고 있고요. 그 인증을 수여할 수 있는 기관이 국토교통부하고 보건복지부가 교대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9개의 기관이 저희를 포함해서 9개의 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중에 대표적으로 저희가 그 인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원에는 이룸센터? 네. 뭔가 이룬단. 그런 준말이죠? 네. 이룸센터가 있던데 그 이룸센터에 대한 활용 범위가 어떤 것인지. 네. 이룸센터는요. 그 복권기금으로 해서 2006년도에 장애계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종합복합 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줄기차게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러면 이걸 지원을 해주마라고 했는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라는 게 고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다가 복권기금에서 저희들한테 그 당시 483억인가를 지원을 했습니다. 많이군요. 네. 그래서 그 483억을 지원을 받아서 그러면 장애계랑 저희 개발원 이전에 복지부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건립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 건물을 매입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장애계에서 그래도 국회 앞에 기존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거를 매입을 하게 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룸센터는 모든 게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해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저희가 개관을 해서 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 저희가 그걸 리모델링 작업을 해서 순차적으로 지하 1층, 지하 2층 그다음에 1, 2, 3, 4, 5, 6층까지는 리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기존에 매입을 하다 보니까 33년 된 건물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애계에서도 순차적으로 우리도 공간을 열어달라 열어달라 그래서 지금 저렴하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 한 2천여 분 정도 넘게 장애계의 굵직한 세미나라든지 정책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이룸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국 장애인 개발원은 장애인이 행복한 허용사회를 실현하는데 대한민국의 대표 기관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개발원은 제2의 도약을 선포한 바가 있어요. 기존 사업의 내실화라든가 여러 가지 주창하는 사업들이 많이 소재되어 있는데 지난 한 해 동안에 뭐를 이루셨어요? 일단은 저희 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국제 장애인 권리,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비준된 이후로 국내외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그런 것들이 없다. 그래서 작년에는 국제 장애인 권리 보장 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중증 장애인의 3위라는 패널 조사를 하고 있고 패널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아카이브가 구축이 안 돼서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증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직업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자립 기반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사회 내에 있는 자립을 하기 위한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증 장애인 우선 구매 비율을 정부에다 제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에서 2% 매년 0.2%씩 5개 년 동안에 1% 상향하는 걸 그런 거를 저희가 기반을 마련해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한 축으로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심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리매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성인 발달장애인분들이 실질적으로 밖으로 나와서 생활하고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장애가 아주 심하신 분들은 부모님들이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사실은 못 나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생긴 게 뭐냐면 긴급 돌봄센터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국 17개 시도에 2개소씩 해서 34개 센터가 생겨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부모님의 경감을 좀 낮추고 그리고 우리 발달장애인분들의 돌봄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정훈 이사님. 정부의 지금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작년에 이루어졌을까요? 장애인 고용 창출은 실은 고용 창출도 중요하지만 또 유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창출 부분만 아마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년 경영 지표라고 해서 저희가 정부하고 약속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4만 7천 명 정도입니다. 4만 7천 명 저희가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100% 작년에 달성을 했고요. 올해는 5만 1천 명, 작년보다 한 4천 명 정도 증가한 5만 1천 명을 목표로다가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만 7천 명, 5만 7천 명이라는 목표는 숫자적으로 보면 이게 와닿지는 않지만 우리가 1년 동안 하는 취업 인원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단이 특화돼서 하는데 이거는 아까 지사 23기에서 직접적인 취업 알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간접적으로 취업 알선을 창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설명은 아직 안 드렸지만 저희가 표준 사업장이라는 모델을 통해서도 고용 창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장려금이라 고용 장려금. 예를 들면 장애인을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장려금을 줌으로써 그걸 다른 기업들이 따라하거나 그걸 모방해서 장애인 고용을 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차원에서 또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무상 지원, 그러니까 사업주들이 장애인을 고용할 때 장애인분들이 생산 활동을 좀 편리하기 위한 기계 장비를 저희가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우리 경영본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장애인들이 편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거에 대한 공단이 또 무상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렇게 고용 창출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4만 7천명, 5만 1천명은 아마 지금은 다가오지 않을 건데 아마 저희가 장애인 고용이라는 전반적인 시장을 놓고 보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굉장히 큰 숫자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의 고용을 위해서 훈련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능에 따라서 좋은 기능별 배출을 해야 할까요? 교육도 많이 시행을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고용이 창출도 되고 또 고용의 증진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연 얼마나 이루어졌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인데 훈련 파트만 제가 조금 다시 또 떼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5개의 저희가 기숙형 직업능력 개발원이 있고 거기에서 한 해 훈련받는 인원이 800명에서 1000명 정도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저희가 100% 취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80% 이상 거기에 인원이 또 취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숙형 말고 저희가 맞춤 훈련센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숙형은 일반적인 정규 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러면 맞춤 훈련센터는 기업체가 요구하는 겁니다. 기업체가 이런 장애인들을 우리가 고용할 거니까 이런 분야에 이런 직무에 훈련을 시켜주십사 하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어떤 건 좀 길게 가는 건 1년까지 해서 맞춤형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올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저희가 디지털 부분에 굉장히 훈련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훈련센터를 지금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17개를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가 설립해서 운영하는 걸 저희가 목표 삼아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7개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 포커스 그러니까 4차 산업을 준비하는 포커싱대에서 거기에서 고용 창출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개발원하고 비슷한 저희가 발달장애인 훈련센터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발달장애인분들이 약간 특성이 좀 우리 지체나 신체적인 장애인분들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읽기 쉬운 자료라든가 아니면 그분이 조금 문해를 조금 더 돕는다든가 아니면 심리적인 부분을 지원한다든가 해서 그 분에 특화된 직업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훈련 분야를 통해서 고용 창출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사업들이 24년도에는 어떤 사업 계획으로 진행이 될까요? 24년도에 올해 큰 포커싱은 가장 중요한 건 장애인 의무 고용률입니다. 지금 민간은 지금 3.1%고요. 공공은 작년까지 3.6%였는데 올해부터 3.8%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느끼는 굉장히 부담감이 있거든요.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3.1%라고 하지만 대기업이나 이런 데 정말 핵심적으로 금융업이나 또 학교법인 의료법인 이런 데는 정말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쪽 포커싱은 장애인 고용 컨설팅. 그러니까 그런 공공기업, 대기업들에 대한 고용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고용 솔루션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공공기관은 저희가 한 번 다 컨설팅이 끝난 상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50개의 대기업, 올해는 300개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컨설팅을 계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근로지원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로지원인은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하고는 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분들, 중층 장애인분들 생활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사와 마찬가지 제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근로현장에서 근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근로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중증으로 인해서 장애 특성으로 인해서 본인이 핵심 업무 외에 부수적인 업무를 잘 못할 경우에 그거를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공학기구라고 해서 장애인분들이 신체적인 부분을 조금 보조하거나 아니면 그분의 청각이나 시력, 이런 감각 부분들을 좀 더 지원하면 그분이 다른 비장애인하고 소통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일을 하는 데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하는 보조공학 지원 제도가 있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지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5개 직업능력개발원 외에 아까 한 개가 더 11월에 올해 준공으로 그 직업능력개발원 그 직업이 준공 개념으로 지금 한 70% 공정률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표준사업장을 이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이 10명 이상 고용돼야 되고요. 그중에 중증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이상을 줘야 되는 표준사업장 모델이 있는데요. 이 모델이 실은 국가계약법이 개정이 되면서 수유계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그래서 이제 그런 표준사업장들이 국가계약에 따라서 예전에는 입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번거로운 절차를 통해서 비장인, 일반 기업들하고 경쟁을 했어야 되는데 수유계약으로 돌아가면서 그 부분이 매출이 일어나고 판로가 개척이 되다 보니까 부수적인 고용 창출이 지속적으로 되고 그걸로 표준사업장 모델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24년도에 조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개발원은 어떻게 역점 사업으로 금년에는 뭐를... 네, 일단은 저희 정책본부 측면에서 보면 아까 선생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통계, 아카이브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또 다음에 두 번째는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분들이 시설에서 무사히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을 21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올해까지 무사히 나와서 이게 본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더불어서 소수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책에서 사실은 많이 소외가 되고 있거든요. 265만 등록장애인 중에 소수장애인분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소수장애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정책을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쪽의 한 축이 또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대표기관이긴 한데 사실은 인증 운영기관으로 좀 지정이 돼서 올해는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모든 사회가 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다 받아들여서 장애인 모두가 비장애인이나 장애인 모두가 어떤 접근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정보 접근도 사실은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격차를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한 중점 중에 하나고요.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고용공단도 계시지만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저쪽 경쟁노동시장으로 진입 못하시는 중증장애인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공공일자리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중에 하나가 저희 우선구매특별법에 2% 올리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발달장애인 인구가 사실은 20만이 좀 넘습니다. 등록 발달장애인들로 보면 그런데 사실은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발굴을 하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좀 발굴을 해서 사각지대에서 좀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돌봄 그 장애로 인해서 돌봄에서 소외가 되어 있는 그 발달장애인분들을 조금 더 돌봄 체계를 좀 더 갖추기 위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체중증 돌봄 사업이 3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는 서포팅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소망 하나 소개해 주세요. 개인적인 소망은요. 저는 그냥 제가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개발원이 좀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업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잘 갈 수 있도록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혹시 조직을 위해서 움직이는 우리 차이사께서는 개인적인 소망이라면 개인적인 소망이기도 하고 아마 사회적인 소망이기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돌봄이나 또 장애인분이 한 분이 고용이 되면 특히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게 가족하고 다 연결이 돼 있고 또 그 가족은 또 지역사회하고 다 연결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저도 이제 공단생활 30년 하면서 장애인 한 분 한 분 고용이 그냥 단순하게 그분에게 직업을 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회하고 호흡하고 또 그 지역사회의 본인이 역할도 하고 또 그냥 단순하게 사회 참여가 아니라 본인이 그 삼해질 향상을 위해서 또 그런 기회가 창출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용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장애인 한 분 고용시키는 게 그분에게 행복을 주고 또 그분에게 행복을 주는 저도 또 행복을 너무 많이 받고 그래서 그분 한 분이 또 가족의 행복을 주고 사회에 행복을 주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분을 취업시켰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사회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 한 분에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사업장이나 아니면 우리 공단의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취업시키는 게 개인적인 욕심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그런 메커니즘이 잘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욕심을 가져보고 저도 공단의 그런 한 이도론으로서 공단이 지속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조금 후퇴하지 않고 정말 선진적으로 진보적으로 하는데 이릭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 오남주 경영본부장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정원 고용촉진 이사를 모시고 두 기관이 지난 한 해 펼친 고용과 복지정책을 돌아보면서 신년세에는 과연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 같이 들어봤습니다 바쁘신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두 분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만남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